자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하는 모습 보다 보면 국회 운영위가 또 떠올라요 아 운영위 운영위원회는 또 삼총사 여걸3가 있습니다 임의자 의원 김정재 의원 배현진 의원 거기에 플러스원에서 강민구 의원까지 아주 뭐 세게 하던데 진짜 보고 좀 깜짝 놀랐으시고요 근데 세게 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말하자면 국회에 나와서 위증한 얘기 나왔을 때 영상을 트니까 그 영상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실은 영상 내용이 뭐냐면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 조태용 안보실장이 보고한 적 없고 경로한 적 없다 대통령 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안보실 국방비서관 이 양반이 김기환 사령관과 통화한 적 없냐 통화한 적 없다 국가안보실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거의 썩내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임기훈 당시 비서가 임기훈 비서가 김기환 사령관과 7월 31일 두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박정훈 대량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됐어요 통신기록이 그러니까요 통신기록이 빼박으로 나왔어요 빼박으로 그래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런데 임기훈 별 하나 더 달고 삼성장관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갔어요 영전했죠 영전했어요 그 다음에 조태용 당시 비서실장이죠 안보실장인가 헷갈리네요 조태용 안보실장이죠 국정원장 지금 국정원장이잖아요 조태용 안보실장 보고한 적 없고 경로한 적 없다 이렇게 와서 국회에서 증언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수많은 대통령실 관계자 심지어는 고위관계자 수석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고위관계자가 보통 수석 이상인 사람이 경향신문 등에서 대통령이 두 차례 야단을 쳤다 보고받고 야단을 쳤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야단 친 거랑 경로한 거랑 도대체 뭡니까 여튼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랬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양반들이 얘기를 듣는 거는 음성이 나오는 영상 틀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렇죠?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외조항 음성 나오는 영상 틀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외조항으로 mbc kbs 등등등 종합현성 채널 등등등의 뉴스는 상관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집회 시위했을 때 그냥 소음처럼 들리는 집회 시위 궁중의 소리 이런 거 상관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조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하고 틀었다라고 나중에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영상 틀자마자 했어야지 영상 앞법은 봤어요 같이 같이 보다가 임기훈이 거짓말하는 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기훈의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두려우십니까? 라는 얘기를 했던 게 앞에 조태용 발언 나왔고요 임기훈 발언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어진 영상이 실은 임기훈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리포트까지 거기다 편집해서 붙여놓은 거였거든요 그 시점부터 회의를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훈이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두려우십니까?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그 포인트네요 딱 어떻게 보면 최혜병 특검의 필요성 최혜병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또 이게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다 대통령실 사람들이잖아 그러고 나서 그래서 제가 조태용은 국정원장으로 영전했죠 둘 다 영전했어요 영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대통령의 국정철학 여기 인사철학은 이렇게 거짓말한 사람들 영전시키는 거냐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자의 인사철학에 대해서 인사정책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운영위도 그렇고 본회의도 그렇고 최혜병 특검 처리가 되고 진상이 좀 규명되는 과정이 있어서 국민의힘의 저항 또 이른바 방탄 이게 거세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어제의 태도로 봤을 때 본인들의 항의 용산을 향한 어필은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24시간 필리버스터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사안에 있어서 어떤 논리로 얘기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그래져요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텐데 혼자 결정문 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책 읽겠죠 책 읽을 거예요 자 근데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혜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강의 시 필리버스터 하겠다 다시 또 얘기해주세요 다시 한대요? 하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자충수입니다 자충수다 왜 그렇습니까? 자충수인 것이 무슨 논리로 국민들 앞에 24시간 동안 최혜병 특검법 반대 논리를 펼칠 거냐 그리고 누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가 다 국민들이 기억하게 될 거거든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자해에 가까워요 국민들의 60-70%가 찬성하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이런 사태를 벌이면서 이렇게 엊그제 운영위원회에서 아니 보고도 없었고 경로도 없었다라는 1년 전 태도로 완전히 돌아간 거거든요 총선에서 민심 다 무시하겠다 완전히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관계가 쭉 드러났는데 원위치한 겁니다 1년 전 태도로 보고도 없었고 경로도 없었다 따라서 개입도 없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의 항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로 돌아간 거예요 1년 전으로 1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호소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3년이지만요 국민의힘은 그 3년 뒤에도 정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여기서 흑역사를 박제시키고 인증하고 박제시켜 놓는 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앞으로 3년 뒤에도 정치하셔야 될 분들에게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네요 전당대 슬로건 문의가 국민의힘의 슬로건이 넥스트 보수의 진보 이렇게 돼 있던데 넥스트 누구 넥스트? 윤석열 넥스트 아니야?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네 그러면 넥스트를 생각을 하셔야죠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하셔라 그래요 필리포스터가 정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파행되는 뭔가 단추가 나와서 또 이렇게 자정 지나서 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고요